Q. 최고의 확인 잘해봅시다, 팀장님 경사 노릇은 처음이니까 많이 가르쳐주세요 귀찮아서 요새 드디어 여기, 무슨 일 났어요? 오늘 실종신고 수사 때문에 왔습니다. 커피, 잘 마셨어요? 얼굴에게 목이 길고 광대에게 불이 많이 불고 잘 당뇨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요? 저한테 이러다 진짜 큰일 나요, 뭐. 사랑을 다 감히 시켜야지. 별로 재미없을 것 같은데. 누가 이기만 한 번 볼까요? 좋아. 놀 거는 나랑 놀아야지. 제가 좀 많이 늦었죠? 저한테 전화도 안 하셨잖아요. 그리고 우는 길에 재밌었습니다. 내가 말했지? 넌 단명하십니다. 제가 말했죠. 오래 살고 싶은 사람. 이런 경찰이 아니라 범위하지. 골반전을 제가 베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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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잡아서 물어보시라고. 나도 보고 싶으니까 가서 잡아오시라고요 나랑 젊은 질러면 아줌마도 못쓰면 할 거 아니죠 엄마가 방금 무슨 짓을 했잖아 잘했니? 미안해요 내 마음 아줌마 아줌마 참 마음은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요 천하의 나쁜놈이죠 그래요 하성우 씨 죽였어요 아줌마 기아내 같은 사람 꼭지 가지가 네가 좋아하면 비추게 죽여 재밌겠네요 잘 봐요 잘 봐요